지구의 날인 오늘도 황사의 여파로 하늘이 뿌연 곳이 많았습니다. 내일도 충청 이남 지역에 계신다면 먼지 염두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오전에 농도가 가장 짙겠고요. 모레까지도 곳곳에 먼지가 잔류할 걸로 보여서 호흡기 건강 관리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황사가 거치는 중부는 맑겠지만 남부는 하늘 자체도 종일 흐리겠습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대기도 무척 건조합니다. 바람도 다소 강해서 화지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니까요. 작은 불씨도 한 번 더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제주도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도 선선한 봄 날씨가 되겠습니다. 10도 안팎에서 출발해서 한낮에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와늘한 봄 날씨 속에서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